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이온 쨍! 게이토에서 나왔어요! 하드케이스! 이건 진짜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너무 좋은 물건 가져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얘가 일렉 하드케이스인데 레스폴 용이에요. 게이토 레스폴 용 하드케이스 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레스폴을 위한 레스폴의 그런 색깔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128,0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나와있고요. 어, 얘는 디럭스 우드시리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디자인 자체 빈티지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바디가 이제 딱 들어 맞게끔 레스폴 용으로 딱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손잡 크레들도 굉장히 편하게 좀 푹신푹신한 느낌? 아, 그렇게 푹신하진 않다. 근데 굉장히 견고하게 손잡이도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갈색 외관. 딱 이 외관만 보면 아, 이거 레스폴이구나. 딱 알 수 있게끔 배워있죠,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트리플 크롬 도금 하드웨어가 되어 있죠. 하드웨어가 너무 예쁘게 제대로 뭔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와, 진짜 이거 되게 하이엔드급같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다. 레드랑 입으면 약간의 핑크 느낌의 핫핑크 느낌이 더 강하고요. 와, 너무 예쁘게 되어 있다,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얘가 깁스 레스폴이나 아니면 유사한 스타일의 단일 절단 전기장치에 맞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류의 바디 스타일이나 기타 스타일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죠. 그리고 와, 이 벨벳 자체가 지금 진짜 푹신하게 되어 있어요. 네, 두께나 이런 것들이 와, 진짜 잘 되어 있다. 이거 거의 고급 사양이죠, 이 정도면? 자, 레스폴 한번. 됐습니다. 싼! 오마이 가시! 오, 완전 진짜 딱 맞아 들고요. 그리고 거의 들뜸도 없고요. 너무 편안해 보여요, 우리의 기타가. 네. 편안하니? 네. 짠. 와, 이거 진짜 너무,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뭔가 내 기타 보호하는 느낌. 그리고 하드케이스에 넣는 맛. 딱 이거죠,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하드케이스니까. 어, 게이토. 게이토 일렉 하드케이스 디럭스 우드 시리즈. 레스폴 용이고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